여러분 아마 어느 가정이든 커튼이 없는 집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커튼 주변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복 즉 돈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치우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창문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막힘이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되이 또 언영되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거실의 화사함은 무엇이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집안의 밝고 어둠을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 창가에 커튼을 하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하여 이 커튼은 바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통제하는 것이 되는 거에요. 물론 풍수를 만들었던 과거에는 어느 집이든 커튼을 하는 집은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 커튼에 관한 풍수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경우 인테리어적인 측면이나 또 편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 커튼을 하지 않는 과정은 없을 거에요. 하여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 정말 중요하게 역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커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절대 커튼 주변에는 이러한 것을 두지 마십시오. 네 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복을 막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커튼 주변에 불, 물과 관계된 것들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은 젖음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또 불은 타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어느 것이든 천이나 또 그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커튼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무의식의 안정과 편안함을 모토로 하고 있는 풍수학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의 회의를 주는 것을 주변에 두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분명 이것은 대립되고 갈등되는 개념이라 여러분의 무의식에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 생겨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여 커튼 주변에 수족관을 두거나 또 벽난로 그 외에 뜨거움을 연상시키는 강한 조명을 두게 되면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조명이 창가에 있다면 이 조명이 커튼에 직접 비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커튼 주변에는 더러움과 버려야 할 것들을 절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커튼은 대부분 창가에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곳 창문은 집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고 또 집안의 모든 기회 파동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네 현관에 버려야 할 것들을 모아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가에 빈 박스나 고장난 물건들 또 쓰지 않는 방치된 물건들을 두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나쁜 기운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가가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은 무조건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풍수학에서의 사상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창문의 더러움을 커튼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문은 꼭 한 번씩 닦으세요. 그리고 창틀의 더러움 역시 꼭 자주 청소를 하세요. 네 그래야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더러운 곳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물론 커튼으로 이것을 가리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야 괜찮겠지만 이렇게도 나쁜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쌓이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문의 뷰가 좋은 가정이 부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또 창가에 안정과 편안함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우리 풍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조건 부작집은 창문으로 바라보는 뷰가 아주 좋으며 또 창문을 봐 편안함과 행복함이 반드시 느껴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편안함과 행복함 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커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커튼 주변은 깨끗하게 하시고 혹 커튼을 열으셨을 때 에이 왜 이렇게 더러워 라는 그런 생각 절대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뭐든 순탄함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 막힘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로 거실은 가벼운 커튼 또 방은 약간 무거운 커튼이 좋습니다. 여러분 거실의 커튼은 가능한 가벼운 스타일로 하세요. 그리고 침실이나 각각의 방들은 가능한 무거운 커튼을 하십시오. 그리고 색상 역시 거실은 밝고 화사한 느낌이 나거나 또 은은하지만 생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침실이나 방은 항상 폰한 느낌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새로이 하셔야 할 분들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리고 이미 커튼이 다 선택되어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서야 어쩌겠습니까? 혹 이와 다르게 선택이 되어 커튼이 약간 무겁거나 탁한 느낌이 들고 있다면 이곳 주변에 산뜻한 꽃병을 하나 가져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그리고 가능한 커튼을 많이 열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절대 어디에서든 이 커튼은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커튼 주변에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두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커튼 주변 즉 창가 주변에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현관 안에 돈과 관계되는 것을 두지 말아라고 하는 건 역시 이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집이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방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 커튼 주변 1m 반경 안에는 두지 마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현관 안에 돈과 관계된 물건을 준다든가 또 커튼 주변 즉 창가에 돈과 관계되는 물건을 두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얼만가 돈으로 인한 큰 고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커튼 주변에 빈 장식장은 두지 마세요. 이곳은 무조건 채우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창가에 장식장들을 두고 계실 거예요. 네 이곳은 무조건 채워두셔야 합니다. 절대 텅 빈 장식장이 창가에 있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 창가는 행복운을 만들고 번영운을 만들고 또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커튼 주변은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이곳에 비어있거나 허전함이 생기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번영운이나 행복운이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커튼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단지 창가에 커튼만을 두어 이 창문에 커튼을 열면 외부의 경치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최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것이 아주 어려울 거예요. 대신 여러분 빈 것은 절대 무엇이든 두지 마세요. 네 창가 즉 커튼 주변에 있는 곳에는 무엇이든 넣어두고 또 채워두시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 어느 집이든 밖에서 아니 보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튼을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아니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여 어느 집이든 밖에서 아니 들여다보이면 무조건 커튼을 쳐야 하는 거예요. 물론 밤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능한 낮에는 커튼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혹 창문을 여실 때는 반드시 커튼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키에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밖에서 아니 다 들여다보이는 집에 커튼이 쳐져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느 과정에나 반드시 있는 커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풍수에서는 어느 물건이나 제대로 사용이 되고 또 즉시 사용이 될 때 그 물건은 가장 좋은 기운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커튼도 그러하죠. 네 항상 이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셔 세상의 모든 좋은 운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비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